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엔벤고리더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는 또 우리가 한국은행의 사상척 빅스텝을 시행하면서 또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생 마감했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급등하면서 지금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혼초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도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의 전망치는 CPI 지표가 8.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9.1%. 사실 이 부분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에 CPI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떤 CPI 지표는 한물간 지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국제 유가와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6월만큼의 어떤 시장 급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이미 3개월 연속 시장이 꺾인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8.6%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급락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미 이번 달에 발표될 CPI 지표는 전월 대비 높다라고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던 상태고요. 이번 달에 FMC 회의까지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FMC 회의에서 100pp, 한 번에 울트라 스텝까지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은 강력하게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번 달만 지나고 나면 시장의 가장 컸던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지금 실적 시진이 시작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달에 불확실성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CPI 지표가 픽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될 CPI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FMC에서 이제 이번에 강력한 초매파적인 긴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은 FMC가 열리지 않고요. 9월, 10월에는 서서히 좀 완화적인 스트레스가 나오거나 또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완화적인 스트레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재료는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산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단기 주도 섹터로 지금 제압바이오 섹터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 주도 섹터인 제압바이오 섹터에 집중하면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매크로적인 이슈로 급락이 나와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강력한 시세가 순환매가 돌면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까말까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제압바이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또 증시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는 종목이 하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또 리뷰를 했었던 루트로닉, 오늘도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일, 먼저 루트로닉이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도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던 기업이 루트로닉이다가 말씀드렸었고 해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86% 비중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70% 이상이 유럽과 일본, 미국 내 선진국 중심의 어떤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 좀 빗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오히려 다시 한 번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 여파로 인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마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서만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반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8,700원 라인 때는 강력하게 돌파를 했는데 익절 라인 때를 조금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17,500원 라인 때로 익절 라인 때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400원 라인 때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루트로닉의 익절가는 17,500원으로 상향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2만 400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주신 종목들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소개해주셨던 경남제약도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그때 이틀 만에 바로 10에서 20% 이상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짐 매트리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전일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20% 가까운 수익이 나와줬고 휴마시스의 후속주로 제가 경남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어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매수가 위에 한 5% 정도 수익을 지켰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 레모나라고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자회사, 경남제약, 스케어를 통해서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피젠에 코로나19 진다키트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재확산세에 힘입어서 진다키트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안정적인 반등 추세는 이어질 수 있고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는데요. 다시 한번 손절 라인 때를 상향 조치해드리겠고 2차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원래 2,500원 말씀드렸는데요. 2,550원으로 손절 라인 때를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400원 그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제약 역시 수익 축하드리고요. 손절가는 2,550원으로 상향해주셨고 2차 목표가 3,400원까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어떤 종목으로 시원하게 달려가야 할지 첫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에서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로 서림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림바이오도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림바이오가 또 아무래도 오늘 확진자가 또 4만 명에도 가까이 나오면서 현재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만 7,1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확진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 지금 서림바이오를 과연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맹저님의 선택은요? 네, 서림바이오는 일단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1단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서림바이오 역시 또 이렇게 코로나 백신과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1단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백신 관련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3만 명, 4만 명대가 나와주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20만 명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 유럽 내에서 확산세가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대체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 효능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모더나에서 8월 달에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대응 가능한 백신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스터샷도 50대 미만까지도 접종하라고 공고가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 종목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일단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림바이오가 모더나 관련주 또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보면은 오미크론과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또 그렇다면 서림바이오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는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 수혜주로 묶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더나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맞춤식 백신을 내놓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던 만큼 모더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들썩거리고 있고 그중에서 서림바이오가 백신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모더나 관련 수혜주 종목으로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BA4와 BA5가 중국과 미국 또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서림바이오를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국제과제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국제과제에 선정된 기업으로서 혈액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림바이오와 함께 또 연세대학교와 또 인하대학교와 합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또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또 상용화를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 대표 종목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 외에도 임신 중독증 조기 진단 키트도 같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루트로닉이나 또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회사 서림메디케어의 지분을 한 51%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림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저원산소 플라즈마 기술로 에스테틱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표 업체인데 피부 재생 기능 관련해서 홈케어 제품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안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오히려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 성장이 더욱 도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림바이오의 자회사, 서림메디케어의 어떤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천연 발효 기술로 또 이제 기술이 있는 또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 판매 업체의 지분 제노나인의 지분도 80%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어떤 매출 성장과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모더나 관련 대표 종목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서림바이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서림바이오는 모더나 관련주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불리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또 치매 질환자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조기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면 또 이렇게 앞으로 전망도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고령화 사회의 치마 진단키트가 상용화에 성공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일 먼저 상승 흐름이 나와졌던 종목입니다. 그 위에도 안정적인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지면서 오늘 오전장의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만 5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5백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1만 9천 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2만 5백 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림바이오의 1차 목표가는 1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2만 5백 원, 손절가는 1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세워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콘텐츠 기업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바른손이 또 지금 인기 있는 우영우 드라마 아시죠? 네, 드라마를 제작한 또 A스토리와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현재 시장에서도 또 2%대 강세를 보이면서 2,79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손은 오늘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바른손은 2단으로 달리겠습니다. 이 다음이면 그래도 좀 속도를 내주시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3단을 잘 말씀 안 드리는 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불안장세 또 그리고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악재가 해소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3단을 좀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고 바른손 같은 경우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콘텐츠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또 그리고 VFX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좀 사실상 모멘텀 부자 같은 종목이다. 예전에도 제가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거의 60% 이상의 강력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최근에 성장주 중심에 또 이제 메타버스나 또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 부간에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또 최근에 안나 국내 K-컨텐츠의 흥행이 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OTT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K-컨텐츠의 몸값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고 올해 또 최대 작품을 출시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바른손이라는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바른손이 또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두나무 관련주로도 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두나무에는 모멘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VFX 기업인 투썬 디지털 아이디어와 합병을 하면서 사실 뭐 덱스터라든지 위즈익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택과 같은 VFX 특수 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썬 디지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흥행작이 도깨비 또 그리고 부산행 감기에도 특수효과 VFX 관련된 기술을 참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월트 디지니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국내 대표하는 VFX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합병하면서 또 바른손의 어떤 콘텐츠 사업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MIM과 또 키이스티의 드라마인 별들에게 물어봐야 해도 또 VFX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한 차례 크게 또 시세가 한번 분출됐었는데 VFX 메타버스 관련돼서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의사 중에 바른손 랩스가 있습니다. 이미 NFT 플랫폼 마켓을 런칭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수품 또 NFT 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음악 콘텐츠까지도 NFT화해서 이제 상품을 거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NFT를 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손의 자의사 바른손 랩스 같은 경우는 지금 NFT 플랫폼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의사, 대표적인 자의사가 바른손 E&A죠. 대표적인 영화 제작업체고 봉준호 감독과 지금 앞으로 협업을 두 편 이상 더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오스카 감독상을 또 수상을 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영화를 두 편 이상 제작을 한다고 언급을 했던 만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른손이 카카오 제작 영화에 300억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도 한 차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나무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진 않고 0.1% 정도의, 0.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나무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NFT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또 영화 콘텐츠 제작의 업체,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 여러 가지 모멘템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좀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바른손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른손이 이렇게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다가 윗고리를 좀 달긴 했는데요. 네, 현장은 또 VE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주가는 반토막 이상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최근에 성장주 중심의 기술적 반등, 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른손만큼 또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또 사실상 바른손 ENF를 통해서 사실상 영화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세가 좀 분출되면서요.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드릴게요. 제가 1차 목표가를 3천 원을 제시해드린 상태라서 2,8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손절 라인 때를 2,400원 말씀드렸는데 2,500원 부근 때에서 2차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좀 분출되는 바람에 2,700원, 2,8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 그리고 2,500원 초반 부근 때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원래 3천 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정해드릴게요. 3,300원으로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6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소는 1차 매수가는 2,800원, 2차 매수는 또 2,500원으로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300원, 2차 목표가는 3,6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 이렇게 시원하게 또 달려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매니저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맞습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밤방송이 있기 때문에 9시 30분에 시장 전략 방송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제압바이오 종목들 정말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릴까 말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